야외에서도 안전하고 따뜻하게! 블랙헨2는 최대 4명이 함께 쓸 수 있는 야외용 온수매트이며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핸드폰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블랙헨2는 캔 안의 물이 일정 수위 이하로 내려가거나 수온이 6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경고음이 울려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집 밖에서도 집안처럼 편안하게! 유로 블랙헨2가 여러분의 아웃도어를 책임집니다.